안녕하세요. 와사비입니다. 누구세요? 그 요한님들! 오늘은 요한아 이 신발에 마법을 아빠가 걸어줄게 마법? 어떻게? 신발을 오늘 눈싸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? 발이 어? 차가워졌어 젖었지? 왜 그럴까? 가죽에 물이 스며들고 단발에도 물이 같이 스며들어 그렇지. 물은 신발에 잘 스며들어 맞지? 그래서 이걸 산거야 아빠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뿌리면? 물이? 셀까? 안 셀까? 야메다스라는 걸 아빠가 아까 이거 신발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뿌려봤거든. 봐봐 응 이렇게 뿌렸어 색깔이 진해지지 더 그거는 젖어서 그런거고 뿌려서 말리면은 다시 원래 이 색깔로 돌아온단 말이야 지금 이거는 뿌렸다가 마른 상태잖아 이건 젖은 상태가 맞지? 자 그러면 야메다스는 어저께 아빠가 7,000원 주고 샀어 7,000원이면은 토닝메카텔을 못 사고 초콜릿 7개 살 수 있네 왜? 자 어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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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한 조수 물 가져오세요 떠오세요 네 주세요 야 이걸 부으면 어떻게 될까 야 너 일로 앉아봐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스며들 것 같아 스며들까 안 스며들까? 안 스며들 것 같아 수시로 반드시 오! 봤어? 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한 방해볼까 5,000원 아이고 한번 해보자 털어내면 되는 아주 훌륭한 잠깐만 훌륭한데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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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오늘 혼나겠다